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고민이 많이 되시죠? 여름 수련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름 사역이 기독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또 이론과 실제며 프로그램인데 지난 겨울에도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수련회를 못했죠 근데 이번에 여름까지 못하게 된다면 1년을 못하게 돼요 그리고 또 겨울 수련회조차도 지금 감염병 학자들은 가을에 2차 위기가 온다고 얘기하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됩니다 현장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도 고민을 많이 하시리라 생각하고요 또 저도 현장에 있으면서 동일하게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고민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는 무엇일까 같이 생각하면서 희망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기가 이렇게 위기니까 어려우니까 우리가 희망을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존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름 수련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시기는 힘들고 위기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 위기 가운데서 기회를 봐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대안을 마련하고 그 대안을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같이 나누면서 희망을 얻는 시간이 되며 또 구체적으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같이 얻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PPT 화면을 준비했거든요 보시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지금 코로나19 위기죠 2020년 3월 11일 우리가 다 알듯이 팬데믹, 팬데믹이라는 건 전세계 현상인 것이죠 전세계 위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캠프에 대한 주제도 우리나라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미국 교회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영국 교회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교회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 수련회가 왜 중요하죠? 예전에 제가 신문을 봤어요 기독교 신문에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성인 대상으로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냐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대략 70에서 72%가 나는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조차도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수련회 때죠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수련회의 그 감격과 기쁨과 그리고 그때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너무나 생생하게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채널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도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중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수련회 때 그 감격, 그 은혜, 그 같이 찬양했던 뜨겁게 기도했던 밤새 나무뿌리 붙잡고 그렇죠? 나무 붙잡고 기도했던 그 수련회가 너무나 많이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수련회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해요 우리 교사들한테도 필요하고요 심지어 우리 사역자들한테도 필요하고요 학생들한테는 너무너무 필요하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 수련회가 정말 중요합니다 넘겨주세요 제가 이제 질문을 한 세 가지 준비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여름 수련회 2020년도 올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런데 지금 시대적 상황은 암울하죠 그런데 여름 수련회는 할 수 있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 여러분 답해 보세요 여름 수련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저는 5를 선택합니다 할 수 있다가 제 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답이길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대비를 많이 해야 되죠 그러나 수련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 확진이 날까 봐 굉장히 조심하고 두려워하는데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안전에 대비하면 위생에 대비하면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름 수련회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저는 답을 5로 선택합니다 해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우리가 봤듯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우리가 그 절호의 찬스를 놓치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한다가 제 답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이 나오겠죠 그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수련회를 대비하고 준비하고 진행해야 하는가? 이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제가 답으로 말씀드리면 고정관념을 버리면 돼요 고정관념 우리가 수련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뭐죠? 2박 3일, 3박 4일 잠자는 수련회를 주로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요 이 코로나 시기에는 그 형태, 수련회 형태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변화가 필요하죠 우리가 이전처럼 2박 3일, 3박 4일 제가 갔던 어떤 수련회는 제일 길었어요 5박 6일도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기가 솔직히 현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련회에 대한 형태적인 부분에 대한 고정관념만 벗어버리면 수련회 할 수 있고 수련회 해야 됩니다 넘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수련회의 의미의 초점을 맞추자는 거예요 형태가 아니라 형태는 교회 상황에 따라서 그다음에 우리의 코로나 위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한치 앞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8월에 어떻게 될지 그 상황에 맞게 그리고 지역에도 편차가 있습니다 수도권과 경상도 지역에 코로나가 많이 있었죠 그러나 또 다른 지역에는 또 덜한 곳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마다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형태를 선택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수련회의 의미입니다 수련회의 의미만 잘 살리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정리한 네 가지 수련회의 의미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을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죠 이것이 수련회의 가장 큰 목적이자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집중적으로 신앙과 삶의 훈련입니다 신앙에 대해 훈련 받고 그다음에 수련회 가운데서 봉사하는 훈련도 하고 그다음에 용서하는 훈련도 하고 같이 공동체가 어울리는 삶의 훈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두 번째의 의미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정체성 확립과 방향성을 정립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이유와 삶의 방향성을 찾고 그다음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결단하는 하나님 제가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살겠습니다 그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방향성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 그것이 바로 수련회의 기회이자 수련회의 목표, 의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가지고 또 친구들도 모이고 그다음에 선후배도 모이고 함께 모여가지고 사랑을 나누는 거죠 함께 어울리고 함께 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면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수련회의 의미이자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수련회의 의미와 목표에 여러분이 집중한다면 수련회 형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련회 형태는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네 가지 의미의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주제입니다 수련회에는 주제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럼 어떤 수련회의 주제를 선택할 것이냐 저는 코로나19 시대에는 우리 모든 세대가 동일한 시대적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서부터 청년들 그리고 어른들까지도 다 동일하게 필요한 신앙적 니드 필요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해서 수련회의 주제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복음, 성경, 공동체, 예배, 가정, 건강, 꿈 이것을 제가 이번 수련회 주제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에 필요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필요이자 삶의 필요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씩 볼까요? 간단간단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먼저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왜 지금 시대적 필요일까요? 물론 지금도 시대적 필요고 과거도 필요고 미래도 복음이 신앙의 핵심이죠 우리 교육,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복음 교육입니다 그것은 지금만 필요한 건 아니죠 사실 그런데 지금 더더욱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이단의 민낯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면서 이단에 얼마나 많은 다음 세대들이 빠져 있는지 젊은 사람들이 빠져 있는지 우린 뉴스 등을 통해서 봤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의 한국 교회의 현실이자 한국 사회의 현실인 것이 다 드러났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이단에 빠져요 왜 빠질까요? 저는 복음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복음을 잘 몰라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이 가슴 뜨거운 그 복음 진짜 내 삶의 역사하는 복음 나의 삶을 뒤흔드는 복음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복음 그 능력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거나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수련회는 복음에 대한 메시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주신 구원은 공짜 선물이라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 강조하면서 진짜 뜨겁게 그리고 우리 머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전인격이 예수님 앞에서 굴복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결단이 이번 수련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그래서 복음의 이제 출발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이 내용은 여러분 다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이 제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죄의 값이 사망이죠 죄의 값이 치러졌으면 생명이 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죠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럼 이것을 뒤집으면 뭐예요? 죄의 값이 치러졌으면 사망의 반대인 생명이 오는 것이죠 그게 부활인 거예요 우리의 죄의 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죠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두 가지를 증명해 주는 거죠 우리의 죄의 값이 치러졌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부터 죄가 없으셨다 이 두 가지 증명이 이제 부활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넘겨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믿음이 중요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값을 치러주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이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죠 그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에베소소 2장 8절 9절만 확실하게 붙잡고 믿고 살면 2단에 안 넘어가요 에베소소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대가가 없는 공짜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확실히 붙잡고 살면 2단에 안 넘어갑니다 공짜 선물이다 근데 2단은 유혹하잖아요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헌신해야 돼 본인들의 공동체를 위해 헌신해야 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접근해 가요 2단들은 본인들의 세를 불리기 위해 그러면 에베소소 2장 8절 9절만 확실하게 붙잡고 보금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붙잡고 살고 있다면 보금은 공짜 선물인데 아무 대가 없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인데 이것만 붙잡으면 2단의 유혹이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초공사가 보금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공사 보금입니다 보금으로 무장돼야 돼요 보금으로 깨닫고 보금으로 이해하고 보금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2단에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는 우리가 보금을 강조하고 보금이 머리로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번 수련회의 주제였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그 다음 주제 그 다음 주제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요 큐티식 성경공부 개인경건 위주의 기도를 통한 신앙 훈련은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자체에 대한 공부가 너무 약해요 그래서 성경의 구조와 배경을 알아나는 공부 물론 수련회 기간에 이걸 아주 깊이 있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제 개괄이라도 요약이라도 이제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 역사문화 사회적 배경 그 당시에 누구에게 어떤 의미로 메시지를 주셨는지 성경 자체 공부를 하는 겁니다 맨 처음 하나님께서 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을 주셨을 때 우린 2차 독자고 1차 독자가 있어요 시대적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람에게 주신 거죠 예를 들어서 고린도 전우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먼저 준 거예요 그럼 1차 독자가 고린도 교인이고 우리는 2차 독자인 거예요 그럼 1차 독자에게 어떤 메시지로 고린도 전우서를 주셨는지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성경 공부가 한국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좀 약해요 한국교회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는 전체적인 성경 개괄 그리고 1차 독자에게 주셨던 메시지의 핵심 그리고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떤 메시지로 이 성경 각 권을 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주제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구조라든지 이런 공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연구해 보면요 성경 공부에 대한 오히려 목마름 때문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단들이 어떻게 보통 공격하죠? 유혹하죠? 성경 공부 하자고 그래요 성경 공부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오래 교회 다닌 사람들이 오히려 빠지기가 쉬워요 왜? 성경 공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여러분 초신자나 성경에 관심 없는 사람은 성경 공부에 대한 갈급함이 없죠 그런데 교회에 오히려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성경 공부를 잘 안 해주니까 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주중에 성경 공부 합시다 그러면 그게 이단이 지금 유혹하는 건데 거기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 이거는 전체적인 방향성이에요 성경 공부, 성경 공부에 대한 핵심 성경에 대한 내용에 대한 공부가 한국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위한 시작점으로서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수련회 프로그램 가운데서 성경을 개괄할 수 있는 시간 성경 자체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제 중요해요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많이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드렸기 때문에 만나는 공동체에 대한 갈급함이라든가 또 귀한 그런 우리 형제 자매들 그 개념이 좀 약화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는 공동체의 의미, 공동체의 가치, 공동체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그런 공동체라는 주제로서 수련회가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공동체를 강조한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들은, 전두사님들은 설교를 준비하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전두서 4장 12절, 갈라디아서 3장 28절 등 이런 이제 성경의 내용들이 이제 공동체에 대해서 강조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프로그램에 예를 들면 공동체가 함께하는 공동체 게임과 놀이 예를 들면 우리 잘 아는 거예요 신문지에 올라가기, 함께 올라가야 되잖아요 공동체가 그럼 줄다리기, 함께 힘을 합쳐야 되죠 몸으로 말해요, 여러분 이런 게임 아시죠? 예를 들어서 야구라고 이제 지시어가 있으면 옆에 이제 뒤돌아 있다가 똑똑하면 이제 돌아서 야구 흉내 내는 거죠 동작 그럼 그 다음 사람한테 또 동작해서 맨 마지막 사람이 이게 무슨 처음에 제시어가 뭐였는지를 맞추는 이게 공동체가 함께하는 게임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공동체가 함께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프로젝트 예를 들면 도미노 넘어뜨리기, 함께 세워가지고 넘어뜨리는 거 함께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뮤직비디오를 만들 수도 있어요 뭐 초등학생도 합니다 그리고 뭐 중고등부 학생들은 더 잘할 수 있죠 그래서 뮤직비디오를 우리 팀이 같이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해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하나의 주제, 뭐 예를 들면 보금이라는 주제를 던지면 그와 관련된 찬양을 같이 만들어 보는 거예요 기존의 곡을 가지고 가사만 바꿔도 돼요 근데 이제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또 하나의 예를 들면은 그 전이요, 전에요, 네, 네, 네 ppt, 네, 마지막은 주제에 따른 영상 작품 만들기 그리고 주제가 뭐 보금이다 혹은 뭐 공동체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가정이다 그럼 주제에 따른 영상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가정이라고 예를 들면 가정의 사랑, 엄마, 아빠의 사랑 뭐 이런 주제로서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함께 하라는 것이죠 함께 작품을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배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이번에 현장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온라인 예배를 들으니까 너무나도 어찌 보면은 익숙해져 있죠 그리고 현장 예배가 열려도 어찌 보면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는 현장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왓과 하우로 먼저 나눠서 왓은 예배의 의미, 또 예배의 순서, 예배의 내용이 뭐는지 특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하우, 예배 드리는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지 그 다음 안식일 주일의 역사자, 역사와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까지 같이 종합해서 예배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 집했던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 드리는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게을러졌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개 교회 샘플 조사를 다 한 건 아닌데요 그냥 친한 교회 해봤어요, 청소년들 대상으로 그랬더니 예배 드리는 태도의 많은 부분이 누워서 드린대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올린 그 영상, 설교 영상이 대부분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네들 왜 누워서 예배 보냐? 그랬더니 청소년들이 하는 이야기가 유튜브는 누워서 봐야 제 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해는 됩니다, 유튜브 누워서 보는 게 편하죠 그런데 예배는 달라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게을러지기가 상당히 쉬워요, 이 기간 동안에 수련회 기간 동안엔 우리의 게을러졌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현장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현장 예배를 제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또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정 구성원이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죠 그러면서 뭐 좋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죠 오히려 힘든 쪽이 더는 더 많았어요 기독교 신문에서는 가정이 함께 있어서 더 화목했다 이런 긍정적인 게 이제 많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기독 가정들을 조사해보면 함께 있어서 불편하다, 함께 있어서 힘들다 특히 이제 주일 예배 온라인 같이 예배 드릴 때는 뭐 한두 번 같이 드리다 이제 안 드린다 왜? 같이 예배 드리다 싸울 뻔했다 같이 예배 드리다 엄마 아빠는 잔소리하고 막 예배 드리는 태도 제대로 하라고 그러고 애들은 막 비비 꼬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 왜 나한테 예배 드리는데 잔소리해서 기분 나쁘고 그래서 결국에는 힘들어서 한두 번 온라인 예배 가족이 같이 드리다가 이제는 각자 따로 알아서 드리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가정들이 많았어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가정이 함께 있다라는 의미가 뭘까 긍정적인 것도 있고 지금 힘들어하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의미를 깨닫고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주제였으면 또 좋겠어요 그래서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유 또 가정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 청소년 또 아동들 유치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에 대한 존중과 또 순종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이제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설교와 특강을 통해서 또 이제 프로그램들을 시행하면서 예를 들면 부모님한테 편지 쓰기 등이 될 수 있겠죠 자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은 건강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에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죠 그래서 바이러스를 이기는 면역 평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코로나 기간 동안에 깨닫고 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키는 습관을 훈련하는 기회가 이번에 됐으면 좋겠어요 영양에 균형 잡힌 건강식단 유기농 식단으로 수련의 기간 동안 음식이 제공되고 식사 후에 비타민C 제공해주는 거예요 좋죠? 자 넘겨주세요 자 이거 바쁘다 바빠 할게 많은데 자 그리고 아침 1시간 동안에 체조와 스트레칭을 실시하는 거예요 낮에는 함께 할 수 있는 몸을 움직이는 활동 프로그램을 하고요 저녁 식사 후에도 운동하는 거예요 우리 평소 수련회 때는 아침에 그냥 잠깐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운동을 아주 중심 프로그램으로 잡는 거예요 체조 스트레칭 하는 거 밥 먹고 나서 계속 스트레칭 혹시 아침에도 수련회가 있는 경우라면 아침 먹고도 스트레칭 운동 점심 먹고도 스트레칭 운동 저녁 먹고도 스트레칭 운동 운동에 대한 강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훈련의 기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여러분 우울해하지 마세요 그동안 수련회 최고 간식이었던 피자, 치킨, 탄산음료, 컵라면 이번에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건강이라는 키워드가 주제이기 때문에 옥수수, 감자, 고구마, 수박, 자연에서 나온 간식 이것 때문에 안 갈래나? 수련회? 아무튼 이번에는 건강을 지키는 습관을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수련회 선물은 비싸겠다 홍삼, 오메가3와 같은 건강과 면역을 챙기는 건강보조식품 또 운동할 수 있는 스트레칭 기구를 선물로 주는 거죠 그리고 자연환경의 건강을 위한 좋은 습관은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플라스틱 제품 사용하지 않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제가 코로나 관련된 책들을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결국 코로나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인간이 자연을 파괴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자연 안에서 생존을 하는 바이러스가 그런데 자연을 우리가 회파해버리니까 그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에게 직접 들어오게 됐다고 그렇게 감염병 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우리가 자연의 건강도 한번 생각하고 훈련하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꿈입니다 이번 코로나19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개인의 욕심과 욕망으로 이루어진 꿈이 아니라 우리가 봤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계 종사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꿈 생명을 사랑하며 생명을 살리는 꿈 사회봉사를 위한 꿈 그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이제는 형태입니다 저는 형태 많이 제시하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고 선택하시면 돼요 형태는 상황에 맞게 교회에 맞게 지역 상황에 맞게 코로나 어떻게 흐르는지 그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돼요 2박 3일 수련회 기획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연락도 받았어요 있어요 소수지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박 3일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요 한번 보시고요 이건 그냥 제가 임의로 프로그램을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시작해서 이제 주일 저녁까지를 이제 폐 예배로 하는 것이 죄송합니다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시작해서 금, 토, 주일 2박 3일 진행되는 거죠 자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 1박 2일은 이제 토요일에 시작해서 주일 저녁 그러니까 특징이 뭐예요 다 주말을 이용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방학 기간이 이제 8월로 다 대부분 되어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짧거든요 그래서 주말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무박 수련회 아마도 이 무박 수련회가 굉장히 많이 진행될 것 같은데요 몇 가지 형태를 제시해봤어요 첫째는 토요일 아침부터 밤 둘째는 주일 예배 이후부터 주일 밤 셋째는 잠만 자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3일 동안 진행해보는 거예요 금, 토, 주일 넷째 그 다음 주일을 활용해서 8월 한 달 동안 주일 예배를 수련회 집회 형식으로 바꾸고 예배 후에 공과 공부나 셀모임을 하지 않고 대신 수련회 프로그램을 넣는 형태로 진행되는 한 달 수련회 다섯 번째 금요일, 토요일 이틀에 걸쳐 저녁에 모여 저녁 집회 하고 그 다음에 소그룹으로 모여서 나눔하고 기도해야 하는 수련회 여섯 번째 아예 소그룹 수련회 하는 거예요 수련회 참가 신청을 받고 네 그룹으로 나눠요 8월 매주 토요일에 소그룹 수련회를 진행하는 거예요 매주 똑같은 거죠 학생들은 자신이 소속된 그룹이 수련회 하는 날에 한 번 가서 참여하고 나이대 비슷한 그룹으로 나눌 수도 있고 나이대를 골고루 섞어서 그룹으로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 무박수련회를 하나 드린 거고요 자 보세요 넘겨주세요 지금 할 게 많아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자 이제 온라인 수련회 온라인 수련회가 많이 진행될 수 있어요 온라인 수련회의 장점은 뭐예요 하루, 이틀, 사흘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기간이 길으면 실시간 참여하는 인원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하루 종일 하는 것보다는 오후부터 저녁, 저녁부터 밤까지 이틀이나 3일에 걸쳐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페북 그룹 라이브를 이용하면 특강 설교를 듣고 페이스북 그룹에 글이나 자료들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유튜브 라이브를 이용하면 학생들이 가장 친숙하게 느끼고 댓글을 남기면서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줌이나 구글 미트를 이용하면 얼굴 보면서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또 참여한 인월들을 그 그룹 안에서 또 소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서 일반 수련회에서 하는 조별 활동이 가능하죠 또 한 가지 온라인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와 특강은 페이스북 그룹 라이브 유튜브 라이브를 사용하고 조별 활동은 이제 나눔이 필요하니까 줌이나 구글 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수련회라고 제가 명명했는데 섞는 거예요 온라인 수련회, 오프라인 수련회, 병행하는 거죠 이건 교육학에서 일종의 플립 러닝이라고 합니다 거꾸로 학습이라고 하는데요 설교와 강의를 사전에 영상으로 제작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해주는 거예요 다 시청하고 이제 교회에 와서 소그룹으로 나눠져서 활동하는 거죠 소그룹 안에서 대화하고 게임하고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는 하이브리드 수련회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형태를 제가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고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지침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아는 지침이 이제는 한번 정리해봤어요 프로그램 진행 시에는 앞뒤 1미터 거리 두기 필수 그 다음 인원 정확히 체크 필수 발열 체크 지정 자리 그 다음 마스크 필수 손 소속 때 수시 악수하지 않고 손을 흔들거나 목래 인사 다 알죠 소그룹은 5명 넘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진행자는 제가 보니까 저도 학교에서 이제 종종 쓰는데 조리사 침튀김 방지 마스크가 편해요 침이 안 트기니까 또 보호도 되고 넘겨주세요 일회용 마스크 덕계는 비치에서 수시로 교환하게 해야 되고 창문은 계속 열어놔야 돼요 환기가 필요하니까 교사는 수시로 학생들의 건강 체크하고요 컨디션이 안 좋을 경우에는 프로그램 참여시키지 않고 숙소에서 쉬게 하고 심하면 바로 이제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공동체 놀이의 경우 거리 두기를 시행하는 놀이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설명한 몸으로 말해요 거리가 일정 간격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있는 놀이거든요 그런 거 시행하면 좋아요 그리고 정적인 상황에서는 퀴즈 맞추기 같은 놀이하기 하면 좋습니다 일단 불필요한 신체 접속 금지 위험한 장난 금지 넘어가세요 자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 식사 시간에는 서로 마주보지 않고 좌석 배정 식사 시간에 엽서하는 거 대화 금지 준비된 음식 잠반 없이 먹기 일해온 제품 플라스틱 이용기 사용하지 말기 자신에게 주어진 물컵 사용해서 물 먹기 식사 후에 가볍게 운동하고 스트레칭하기 제가 운동을 강조했어요 식사하고 나서는 계속 스트레칭하고 운동하는 건강을 위한 습관을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넘겨주세요 자 마지막 숙박 시 만약에 숙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면 시에는 반드시 순번을 정해서 시간 간격을 두고 들어가야 됩니다 숙박의 경우는 더 엄격하게 좌우 앞뒤 저는 2미터 거리 두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잠자리를 마련하고요 혹시 숙박하는 경우에요 그 다음 숙소에 교사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소등호 바로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고 바로 잠자리 들기 교사 불침범 세워서 자는 중에 뒹굴다가 서로 붙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선생님은 계속 떼어놔야 됩니다 자 엄청 제가 머리 아팠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 생각하느라고 자 이상과 같은 지침사항을 이름표 뒤에 꽂아둬서 수시로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더 노력해야 되는 건 뭐예요 안전과 위생인 거예요 기존에는 프로그램만 신경 쓰면 됐잖아요 어떻게 할지 어떻게 만들지 목사님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어떤 말씀 전할지 말씀만 잘 준비하면 되는데 이제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위생과 안전이죠 그 부분을 신경 써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방역수칙을 더 잘 지키고 모범이 돼야 됩니다 모범 사례도 나왔었잖아요 언론에 얼마 전에 진짜 잘 지킨 교회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는 안전, 위생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봤을 때는 먼저 교사, 그 다음에 목회자가 먼저 모여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준비는 물론 기도로서 가장 많이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은 안전수치, 위생 이 부분을 어떻게 철저하게 할 수 있을지 교사 선생님들이 먼저 훈련이 돼야 됩니다 목사님 전도사님이 먼저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선생님 지킬 수 있는 목회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한테 교육하고 그 다음에 안전과 방역과 그 다음 위생 잘 지킬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번 수련회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고난 중에는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과 은혜를 분명히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는 계기가 될 줄 저는 강력하게 확신하고 믿습니다 아주 바쁘게 했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